오늘 저희가 마우카페에 오게 된 이유는 네 다른 곡에 왔습니다 바로 판타지 여러분들과 접선하기 위해서죠 접선? 자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초코닐라닐라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고 계십니다 잘 됐다 됐죠? 이건 커버가 안 됐네 이거 어떻게? 멤버를 한 명 한 명 개인적으로 생각하자 홈프리스 베스트 댄스 댄스 오 이거 주거 뭐하지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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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약 왜 하하 하 하 하 안녕하세요. 아 그리고 나 이거 이거 제가 처음으로 만든 건데 원래 이제 이번 여름 해가지고 산뜻한 느낌으로 해서 딸기를 주제로 육류수랑 같이 쿠키도 만든 건데 초콜릿과 반응이 좋아가지고 초콜릿 파트 같아요. 되게 많이 편렸던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이제 예상 판매량보다 3배가 저희도 몰랐어요. 손 좀 안 가지고 알았는데 저희가 심지어 만든 메뉴니까 뭐가 뭔가 바쁜 점이 있어요. 사장님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하나 둘 셋 하면 밀라닐라 합시다. 형이 초코릿. 진짜 완벽하다 완벽하다. 아이디어 빼고 이제는 타이밍이에요.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초코릿이 밀라닐라 너무 크진 않아요. 이렇게요. 하나 둘 셋 초코! 아이디어가 아이디어가 다해서 여러 개 나왔는데 그때 사실 저 쿠키는 재윤이 형이 이제 생각보다 든 거예요. 원래 나는 다른 걸 생각했거든요. 원래 나는 허니브레드라고 우린 쿠키는 국무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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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살짝 제작 과정에 있어서 작업이 여기가 좀 있었는데 일단 이게 좀 더 인기가 많은 것 같긴 한데 다음에 또 시즌이 맞으면 이거 한번 빌려 보려고요. 이거 또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제가 새로운 매니드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 맞아요. 시즌별로 넥 홀라. 오! 너무 좋아! 쟁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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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전에 요리까지도 몰랐었는데 10분이었어요. 10분이 되게 비큰이! 그때 날씨도 좋고 해가지고 엄청 피웠어요. 제가 사실 그거 하기 전에 연습도 많이 했었는데 아 요리 만들었네? 이거 파스타 만들기 전에 세 번 먼저 만들어보고 나서 한 건데 그때 되게 잘 만들었잖아요 근데 일단 과정은 당연히 그거 같아요 앞으로 저희 둘의 이 케미를 조만간 또 기대될 수도 있잖아요 많은 기대되셨습니다 아홉 명 중에서 재ğarió 쓰는 Z5의 우린 파트 어ən이들 편atz임 여기를 하 axial 금경 색이 다행이지 여기도 아직까지 다시 이뿔으로 줘요 만들어줬으면 이뿔으로MO seventies 닐이 어려워 1999 Dur igual 태양이 한 번을 닐 사랑이 둘이 이혜 사랑해? 이혜 사랑해? 이혜 사랑해? 알겠어 알겠어 이혜 사랑해 이혜 사랑해 라면 먹을래? 이혜 뭐야? 이혜 성공 이혜 사랑해 오늘 이렇게 판타지 여러분들 오랜만에 찾아뵙는데 이런 이벤트를 자주 해야 하는 거예요 제가 소중한 이벤트 깨달아보고 네 저희가 이제 이렇게 좋은 기회에 있어서 팬분들이랑 만나고 즐거웠다 보내게 돼서 너무 즐거웠고요 다음에 또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좋은 이벤트에서 팬분들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 네 봐요